남자친구 어깨에 맞춤법이 틀린 문신이 있어 이를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. 여성 A씨는 남자친구 왼쪽 어깨에 올바르게 살자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모르는 척하고 이걸 물어봤더니 착하게 살려고 적은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어 어깨 뒤쪽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남자친구는 틀린 줄 모르는 눈치라고 전했습니다. 그는 남자친구가 창피해야 할까봐 차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. 지금처럼 못 본 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라고 토로했는데요. 네티즌들은 맞춤법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넘어 저 남자친구가 왜 많은 문구 중에 올바르게 살자고 새겼을까. 당시 그 상황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. 오타라 하지 않고 맞춤법 틀렸다가 맞는 것 같다. 이게 뭐라고 고민하냐. 그냥 바로 말하면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우승하는 자식은 중심으로LL 감사합니다.